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아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소개부터 할게요. 제 소개요. 진행을 맡고 있는 백수 연송아입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오늘요? 어제는 정말 스트릿걸처럼 노숙 분위기인데 굉장히 세련된 노숙자다. 이런 느낌의 옷을 입고 나오시더니 파리에선 다들 그렇게 해요. 아, 파리 패션이었구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화평론하는 김성수입니다. 열심히 연극도 씻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구박받는 캐릭터 황강하트 컴퍼니 김현 대표입니다. 아니, 구박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아, 왜 또 20분이나 늦게 온 거예요? 아, 아무튼 말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왜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고. 저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게. 사실 참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는 고발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어제 우리가 공연을 보고 같이 보고 나서 간단하게 술을 한 잔 하면서 좀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하자. 그렇게 하고 시작된 술자리였는데 끝까지 안 왔죠, 그 술자리에. 네, 저희가 찾아갔죠. 네,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가 찾아갔는데 마치 굉장히 뻔뻔스럽게 자기가 애초부터 대접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린 것처럼 거기서 손님들을 만났고. 아니, 그런 의도로 분명히 초청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10년 넘게 만난 친구가. 그런데 왜 송아 씨가 맥주를 4병 꺼내오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손 크다고 우리 이 천사한테. 아니, 그러지 않아요. 5병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4병을 가져와서 제가 헐수로 술을 먹는데 짝수로 가져왔길래 음이었지 많이 가져왔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덜 가져왔다는 겁니다. 참, 정말. 너무 웃겨.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학 때 출신이었어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요즘 벼르고 있으시대요. 뭘요?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네, 근데 이렇게 맨날 늦게 오고 맨날 술 먹고 지각하고 이러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다른 일로 그랬는데 아무튼 당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어제 술은 또 목사님하고 먼저 같이 드시고 계셨던 목사님들하고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시던데 제가 여기서 깔까요, 나? 아니, 저기 뭐. 여기서 깔까요? 공연하고도 연괄 연결돼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말을 좀 더듬지 않고요. 네, 네, 네. 목사님들은 술 드셔도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신부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든 누구든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기호식품이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술을 못 먹게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의 척도 있냐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괜히 또 거기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래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 친구가 신앙대를 때려쳤어요. 이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이따 종교 얘기 오늘 심각하게 한번 하고 들어야 되니까 오늘 또 게스트를 한번 모셨어요. 연극의 문외한이시죠.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현 부장이라고도 하고 현 기자라고도 하고 때로는 현 피디라고도 하고 사실 이렇게 피디님이 땜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청취자들한테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김현 기획자께서 오늘 맨 프롬 어스라고 하는 작품을 하는데 여기 출연하시는 분 중에서 특히 우리가 원했던 분 있죠. 서이숙 씨. 네. 이숙 선배님. 그분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이원종 선배님. 이원종 선배도 좋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장담을 하면서 이 자리에 모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저희 또 배우분도 한번 모셔야 되는 것 같잖아요. 어제 술자리에서 아직까지 연락 안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홍보팀에서 절차 과정이 있다고 해서 연락을 기다렸었는데. 연락을 11시 30분까지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거네요. 저희 플랜은. 아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자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 씨가 까먹고 연락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얘기만 하더니 구체적인 얘기가 없네. 이렇게 돼서 가능성이 높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 부장님께서 이 자리를 좀 메꿔주시게 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부시 가족끼리 하네요. 그렇네요. 다들 할 말이 없어. 오늘의 각오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저 말 별로 안 하려고요. 왜요? 소개하는데 말을 끊어버려. 살아남아야 돼요. 저희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욕날 뻔했습니다. 저희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 세 마디 했거든요. 오늘 성형님 트랙 하나 날려버렸네요. 재밌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지 말기를. 현 부장님 다시 한 번 소개. 안 해요. 해주세요. 싫어. 이렇게 미인이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 다 한 거 아니에요? 현 부장님이고 현 PD라고 불린다. 아니 근데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디 또 하셨었어요? 아니 뭐 저기. 근데 어제 연극이. 끊어 끊어. 치워 이거. 하지마. 하지마 이거. 진짜 어디 나오셨었어요? 그 송아씨가 아는 대부분 방송에 한 번씩 다 나갔죠. 뭐 애국전선이라든가. 그렇죠. 또 무비버스터에서도. 거기도 땜빵 뛰어요? 아 진짜요? 그럼 저희는 없었던 거 나가주세요. 언제나. 쎄다. 송아씨 너무 귀여워요. 네. 끝나신 거예요 그럼 소기는? 정말요? 그럼 뭔 소개가 필요해. 우리 서로 이제 모이면 항상 자기가 추천하고 싶은 연극 프리뷰로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제일 늦게 오신 김연 기획자부터. 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마원동 브라더스라고요. 이게 세실에서 공연을 했고 또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앙코로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대학로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예술공간 해완인데요. 12월 5일부터 두 달간 공연을 합니다. 12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탑방에 사는 세 명의 지리멸래라는 인생을 사는 소시민들과 또 그 건물의 주인이신 할아버지와 아무튼 우리 시대를 투영하는 재미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재미와 또 공연 끝날 때 좀 가슴 뭉클한 감동도 있고요. 그래서 썩 보기 좋은 공연입니다. 저는 왜 우리 김연씨가 그 공연을 지금 와서 추천하시는지 알아요? 배웁니다. 어제 술 먹었어요. 어제 술자리에서? 네. 그렇죠. 로비를 봤더니 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옆자리에서 늘 유쾌하게. 뭔 옆자리에서예요? 유쾌하게 또 술자리 갖고 있길래. 로비 하셨잖아요. 거기 와서 이거 꼭 좀 추천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순순히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아니죠. 구성원들이 다 건강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확실하게 광고비를 이렇게 꼽고 나서 한다든가. 차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망원동 브라더스. 네. 저희가 지금 12월 달 거는 다음 주쯤에 오픈을 하려고 그랬어요. 12월 달에 좋은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오픈하죠. 네. 그런데 이 공연이 망원동 브라더스가 12월 5일부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2월 5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대학로 예술공간 해와에서 한다고 하네요. 배우들이 뭐 어제 보니까 그래도 제법 대학로에서 얼굴을 좀 보였던 배우들이라서 연기는 그렇게 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로비를 받고 소개하는 작품이라서 잘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오늘 현 부장님 준비한 거 있으세요? 공연? 연극이요? 네. 연극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해왔어요. 문외한이시니까 제가 대신 두 개. 네. 하나는 행복 전도사 박달재라고 작년층에서 흥행몰에서 성공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가수 남진 씨도 봤다 하죠? 네. 기사에 그게 떴더라고요. 가수 남진도 본 행복 전도사 박달재. 송아 씨 스승님도 보셨다면서요? 네. 나상만 교수님이 봤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나상만 교수님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상하네요. 어쨌든 연출이 장경민 연출이시고요. 출연이 안병경 하미애 배우가 나오고요. 이 안병경 씨라고 하면 예전에 서편제에서 혁필 그리시던. 그래서 또 중견 연기자로서 굉장히 브라운관. TV에 자주 보이시던 그분이죠. 잠깐 무속인으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무속인으로 신내림도 받으셨던. 아 진짜요? 네. 바로 그분입니다. 어쨌든 그 외에 또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시고요. 그리고 김동수 플레이아우스에서 11월 30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네. 그리고 장경민 연출이 충북시민극장 대표라고 하니까요. 상도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서 장년층이에요. 장년층에서 성공을 했다니까 부모님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50, 60대들한테 추천할 만한 작품이죠? 네. 근데 저는 이걸 왜 추천하는지 알아요? 전 몰라요. 뭘 몰라요? 전 장년층한테 흥행벌이 성공을 했다니까요. 저렇게 떨고 있으면서. 장년층을 위한. 여긴 누구 로비예요? 누구 로비. 친구 로비라잖아. 이것도 세상에. 아니 우리가 인기가 있긴 있나봐. 아는 언니. 한국 사회는. 로비가 막 들어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받은 거 없으니까 괜찮아요. 전 떳떳해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여기 꽂고 하라고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트위터에 공연이군 리뷰군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거라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보가 없어서 친구 제보로. 네. 뭐 조금 영어로 말하면 로비지만.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하나는 더 있어요. 사회의 기둥들이라고 LG아트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김광보 연출님이세요. 그리고 박지일, 정재은 등등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또 사심. 김주환 배우라고 연기 굉장히 잘하시는 배우가 또 출연을 하세요. 골목길 출신이었고요. 여기서 팔이 안으로 고고 있습니다. 이건 할 얘기가 있어요. 골목길에서 주인공도 되게 많이 했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인정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11월 30일까지. 이건 청탁 안 받았어요. 그냥 주환이 오빠가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서 이거는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청탁이 아니라 팬심으로. 혹은 고향에 대한. 친비강. 자기 집에 대한 어떤. 친분, 친분. 그렇죠. 네. 배려? 배려? 가족에 대한 배려? 골목길이라고 하는 극단에 대한 배려? 그쵸. 뭐 내 식구니까.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소개해 주세요. 아니 하도 두 분이 청탁 받은 작품을 소개를 하니까. 네. 저도 다른 작품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청탁 받은 거를 저도.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오늘 로비 방송. 로비 방송. 나의 스타에게라고 하는 작품이 지금 피카소 소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피카소 소극장은 굉장히 조그만 소극장입니다. 네. 그렇죠. 태양로 골목 안에 위치하는 오래되지 않. 생기지 얼마 안 된 극장입니다. 피카소 소극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라이브가 가능한 술집에서 어제 새벽까지 퍼마신 김현 씨께서 피카소 소극장을 너무 잘하시죠. 네. 제가 다니는 길목에 있습니다. 항상 그 길목에 술집을 갖다 들리시기 때문에. 거기예요. 소나무길 극장. 소나무길 극장. 소나무길 극장입니다. 소나무길 극장입니다. 누구 청탁이에요? 이거는 배우 노현희 씨. 그리고 이 작품을 쓴 작가. 전모 작가라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부탁을 하셔서 노현희 씨가 참 열심히 연극을 하려고 하는 배우거든요. 그런데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아서 이분이 성괴니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 했던 성형수술이 잘못돼서 계속 복원을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성괴라고 하시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악플에 시달리시는 분은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이 노현희 씨가 자기가 직접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무대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도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 나의 스타에게라고 하는 작품을 11월 13일에 시작했고요. 30일까지 대학로 피카소 소극장에서 오픈을 했는데요. 11월 30일까지. 이번에 꿈꾸는 배우 기금이라고 이제 무대를 향한 열정만으로 하루하루도 힘겹게 버티는 대한민국 젊은 극단과 배우들을 후원하기 위해 조성 중인 기금이 있어요. 머리 읽고 계신 거예요. 대체. 보도 잘해요. 그 기금의 취지가 그랬습니까? 네. 그 기금에서 후원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그렇게 나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라면은 사회의 기둥들을 보겠어요. LG아트센터. 센터. 근데 LG아트센터 공연이 대체로 좀 어려운 게 많아요. 맞아요. 좀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해야죠. 김광보 연출이니까 그래도 기본 작품이 어느 정도 출연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출연한 배우들도 몇 명을 봐서도. 그렇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선택은. 그러니까 뭐랄까 쉽게 입문용으로 보시려면 나의 스타 얘기라든가 또 행복한 박달째라든가 이런 작품들. 망원동 브라더스도 굉장히 쉬운 작품들. 네. 그렇습니다. 입문용 작품들이니까 연극이라는 게 이런 재미가 있다. 사실 우리가 여태껏 소개를 했던 작품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 네. 오늘은 좀 쉬운 작품들로 좀 골라봤습니다.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좀 드라마 보듯이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인데 이거 보시면서 좀 괜찮다 싶으시면 조금 어려운 것도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좀 얘기 많이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나 저기 타이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저기 저 뭐야. 서울연극제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길 것 같긴 한데. 스토리가 너무 대가리가 아프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울연극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제입니다. 이게 벌써 35회째예요. 그런데 이 서울연극제가 또 연극의 모태와도 같은 아르코예술극장. 옛날에는 이게 문예회관 대극장이었죠. 아르코예술극장의 대관 심사에서 까였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5월에 서울연극제를 해요. 항상 5월에 하죠. 서울연극제는. 그런데 5월에 대관 신청을 넣었는데 깠어요. 확실한 정보예요? 네. 이게 성명서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르코예술극장의 마로니의 공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빨간색 덕도예술극장. 거기서 깠어. 그런데 깐 이유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깐 이유가. 그쪽에서 해명된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을 보면 신청서가 너무 부실하게 작성돼서 깔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그 신청서가 부실하다는 게 뭐냐면 서울연극제의 작품 선정작이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올 거로 확정돼 있는 한 작품이나 두 작품 정도를 모두에 올리고. 서류에 기재를 하고. 이 외의 몇 작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갖다 이렇게 대충 해서 보내는 게 이게 관행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연극제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극제 자체를 놓고 자료를 봐야 돼요. 그러면 35년이 된 연극제에 대한 자료는 무복무진하고 충실하게 제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이후로 깐다는 거예요. 연극제가 이게 되게 큰 게 해외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기금이 너무 줄어들어서 지원금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인가밖에 안 되죠.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10억이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해외에 유수한 작품들을 많이 끌어왔는데 2억 원으로 줄어드니까 이거는 대관료 내고 홍보비하고 그리고 극단 몇 개 작품들 작품료 내면 끝이에요. 아르코 예술국장은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문화예술위원회. 그러니까 상위기구는 문화예술위원회고요. 실제 시민을 맡은 거는 한팩이라고 한국공연예술센터. 그러니까 지금 아르코 대극장, 소극장이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에 극장이 또 들어섰습니다.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소극장. 그래서 4개 극장을 총괄해서 아우르는 한국공연예술센터라는 다른 조직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게 아니고 재단 이런 건가? 공공서를 든 거죠. 국가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극장들인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유서 깊은 공공극장이에요. 사실 명동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서 깊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한 번 없어졌다가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없어진 게 국립극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립극장을 빼놓고는 대학로의 터줏대감이자 그리고 연극인들의 심장 그리고 또 무용인들에게도 꿈의 고향 같은 곳. 그런 곳이 아르코 예술극장인데 그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서울연극제를 깐 거예요. 이건 정말 시대의 사건입니다.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를 또 했냐면 이 아르코 예술극장에 제출한 서울연극제의 기획작품으로 레 미제라블. 여러분은 어떤 작품인지 아시죠? 네. 레 미제라블을 연극으로 올린다고 한 거예요. 기획작품으로. 이게 공동기획인 거죠? 네. 50경기적 그룹하고. 보통 연극제에서 이런 공동기획작품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 흥행을 해야 그래야 그 기금을 가지고 또 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은 50대 연기자 그룹이라고 해서 사실은 대학로에서 50대만 되면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인건비는 나름대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중견 배우인데. 그런데 그 인건비를 주면서 쓸 수 있는 작품들이 없다고. 네. 저작 환경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어요. 연극인 복지재단 하면서 이상한 문화복지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연극 교사해가지고 돈 벌게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제대로 된 걸 해가지고 돈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세지 말고. 어쨌든. 그 작품인데 이 레 미제라블이 솔직히 불편한 거야. 이 작품을 딱 표적을 찍어가지고 이 작품이 기획작품으로 너무 상업석을 띠는 것 같아서 깐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전에 아르코에서 공연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금을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어긴 작품이라서 깐다. 이게 이유예요. 그럼 아예 작품을 정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이지. 정해지면 우리 그것만 할게. 이게 심이지. 그럼 레 미제라블을 빼면 가능한 거예요? 이미 까였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들을 계속 주고받은 답변의 주요한 내용들이 결국은 한팩 센터장이나 공연부장한테 질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도 공개해달라. 원칙적으로 심의위원은 공개해 줄 수가 없다. 다섯 명의 심의위원도.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심의위원들을 공개해 줄 수 없다는 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어떤 절차로. 이렇게 문의를 일으켜놓고. 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기관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동료 예술가들에게 이토록 어목하게 이렇게 잣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아무튼 같은 연극인 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지껏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코미디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기류가 표적심의가 된 게 아닌가. 아까 말씀 정보가 있었는데 5월에 공연할 때 그날 세월호 관련 기간이어서 공연을 특별공연으로 낙공연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보러 온 안산 지역 분들이 와서 보셨는데. 레미제라브를. 네. 그중에. 안산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안산 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 공연을. 거기서 모금을 한 걸 갖고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편하셨구나. 네. 관람하신 목사님 한 분이 긴급 제안하셔서. 이해가 된다. 일단 거기서부터 그렇고. 아무튼 이게 예술적 가치평가 기준보다는 정치 외압이나 다른 게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일파만파가 돼서. 월요일 날 한시에 연극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비상 모임이. 아. 데모하셔야죠. SM 아트홀에서 전부 모여서 대표자들과 회원들이 모여서 이번 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제가 지금 공문을 손에 쥐고 있는데 연극 레 미제라블에 대해서 심사위원 전원이 뭐라고 했냐면 공공극장에서 공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연이. 그걸 왜 정해요? 레 미제라블이라는 공연. 레 미제라블이. 그럼 극장은. 빅토르 미거의 명작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쟁쟁한 배우들이 들어가고 연출이 또 박장렬이잖아요. 박장렬 연출이 연출가로서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데 어떤 심의위원이 눈이 어떻게 됐길래 이걸 공공극장에서 공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했으며. 그리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극장 대관의 목적에 적절치 않은 동일 작품을 서울연극지에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얘네들 한때는 나르코 극장에서 한 달씩 공연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정식 대관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벗기는 연극. 야한 연극.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와 여제자? 그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연극협회의 직원이 힘을 써서 그렇게 한 걸 다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울연극협회가 공연단체로서 그러니까 운영단체로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대. 서울연극협회가. 이건 뭐 선전포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럼 한팩은 신뢰도에 문제가 없냐? 여기는 진짜 거의 이 집단이에요 사실은. 한팩이 뭐에 줄임말이에요? 저기 약자인데. 한팩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문예회관들이 전부 다 이렇게 회비를 내서 들어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문예회관들의 대표들이 대부분 보시면 문화부 출신. 옛날 문광구 이런 데서 내려가신 분들 세종문화에서 일하다가 하신 분들 국립협회장에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지역 문예회관들의 장으로 이렇게 한 자리씩 하시다가 이분들이 있을 때 어떤 단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단체를 왜 만들었겠어요? 이제 또 정년 퇴임하거나 나가시는 분들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또 압력을 넣어서 일정한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충분히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복권기금 사업 중에 일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또 이렇게 극장도 운영하게 해주는. 그런 사실상 이건 특혜거든요. 민간에서 조직한 민간단체예요. 문예회관연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공공단체라고도 자기네들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되. 그거는 문예회관들의 공공이었지 문예회관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단. 사설적인 모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집단이 얼마나 공익성 있고 공공성이 있어서 문예진흥기금이나 혹은 복권기금을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이 원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운영하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대관심사를 아주 문제가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서울연극제라는 거는 왜 잘 되어야만 하냐 하면 지금 우리는 대학로라는 되게 이점이 많은 극장촌을 갖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너무 부러워하고 다들 너무 부러워하는 그 공간을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극장의 160개가 넘게 모여 있는 곳은 대한민국 대학로밖에 없어요. 브로드웨이도 기껏해봤자 극장이 브로드웨이는 전체에서 4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오프 브로드웨이 쪽이 한 200개 되는데 그 오프 브로드웨이는 굉장히 넓은 영역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집중되어 있는 곳이 아니야. 그것도 몰랐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축제가 서울연극제를 더 키워가지고 이거를 대학로 살리기에 어떤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오고 카이로 연극제나 이런 것처럼 부산영화제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지 되는 건데 해외에서도 자기들이 자비로도 출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출전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할 일인데 공연장 안 주고 지원 안 해주고 이러면 우리는 점점 정말 그 좋은 걸 가지고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뭐 꼬으니까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한동안 시끄럽겠네. 네. 지금 뭐 시끄럽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슬로그 자체가 국가기관이 정말 슈퍼 갑질한다고 정말 예수가들을 정말 쫄라도 안 보면. 다 없앨려나. 예전에 회개하는 것 같아서 힘이 불쾌합니다. 예수님들을 다 없앨라 그러나. 예전에 문외진흥원 시절에 그리고 문외진흥원도 없을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적으로 기금을 좌지우지했는데 그때 당시는 기금 갖고 이렇게 길들이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다시 회개하는 거야. 시곡을 얼른 하나 쓰세요. 뭘. 인간 박정희. 이런 아이템. 그래서 기금을 받는 거야? 비싼 공연은 했습니다. 대학 내에서 벌써. 그것하고 문제가 됐었는데. 정지수 교수님께서 근대사를 다루는 것들. 정지영 회장. 근대 인물도 좀 다뤘죠. 거기도 좀 시끄러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 꽤 받았어요. 그러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름다운 모습만으로 써서 내가 기금을 좀 받으러 올까요? 어때요? 성녀 박근혜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쓰면 되잖아. 다른 데 나가 그 돈으로. 독재로 민주주의에 기여한. 인간 박정희.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인권을 보호하네. 이거 제가 쓸게요. 대박인 것 같은데. 아주 길어졌네. 아무튼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쪽으로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싸우셔야 되겠네요. 우울하네요. 우리 엄마가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연 얘기를 좀 할까요? 드디어 오늘 다룰 공연. 맨 프롬 어스에 대한. 어스 이렇게 말하면. 네. 지구. E-R-T-H-E-G. 제가 정말. 맨 프롬 어스. 어제 유리인데 어스. 어스. 안타깝습니다만. 지구. 지구에서 온 남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저렇게. 너무 귀여워. 귀여운 바보 같은데. 혀를 왜 내밀어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섹시해 보였는데 맨프롬 어스 여신을 이렇게 자꾸 까면 안 되는데 우리 너무 자주 봤어요 어떻게 먼저 얘기를 좀 해보시죠 맨프롬 어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원래 영화였죠 영화는 우리 다 봤죠 저도 봤습니다 저는 파일로 봤습니다 파일로 봤다는 건 또 불법 다운로드를 굿다운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했을 겁니다 한 걸 제가 본 거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들이 있었죠 한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 10년 만에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동료 교수들이 다 모여요 환송회를 하기 위해서 산장에 모여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떠난다는 존이라고 하는 교수가 존 올드맨이죠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고요 그런데 이 교수가 내가 사실은 만 4천 년을 살았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게 말로 하니까 되게 웃긴 얘기야 만 4천 년을 살았다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구상하고 있는 SF 소설이나 이 정도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수의 학자들이거든요 각 전공 분야 인류학자 고고학자 고고학자 종교학자 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각자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최신의 연구 성과들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또 최신의 연구 성과에서 미싱 체인으로 남겨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축축 대답을 해주면서 이러면서 막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 녀석이 만 4천 살을 살았다는 건가 이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김현 대표 같은 신학생들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사실 예수였다 그렇죠 부타한테서 배우고 그 가르침을 갖다가 서양에 가르치고 싶어서 예수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로 살았게 예수가 되어버린 거죠 되어버린지 그런데 거기서 보면 역사적 예수와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이론에 입각한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솔직히 저도 한때 신학을 할까 생각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신학의 연구 성과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성과들이 일부 차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반전도 아주 쇼킹했고 그 영화를 보고 이원종 씨가 꽂힌 거죠 그래서 이걸 연극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은 저도 했었거든요 이걸요? 예 이 영화를 보고 연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막 원작이 누군가를 찾았는데 미국에 있는 시나리오 작가라고 해서 포기했죠 난 왜냐 돈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연극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극하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다 하셨는데 돈이 다들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원종 씨는 과감하게 이 시나리오 작가와 접촉을 해서 원작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그것을 배삼식 씨라고 잘나가는 극작가죠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각색을 맡기고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을 한 겁니다 최용훈 연출도 최용훈 연출 극단 작은 신화하고 예전에 또 어디였죠? 서울 시리 극단인가? 거기 지금 문제가 됐던 아로코 극장장도 하셨습니다 아로코 극장장도 잠깐 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맨프로머스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사무실 직원들한테 쭉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위로 가득 찬 영화들을 잘 즐겨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내려봐봐서 좀 봐보시기를 환장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영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말고 연극도 재미있어요 네 연극도 재미있었어요 근데 왜 웃어요? 일부 참사를 제외합니다 아니 연극 소개하러 왔으면서 영화 재밌다고 영화보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영화가 8명의 배우가 딱 나와요 외국 배우가 근데 여기서도 8명을 맞춘 것 같죠? 일꾼들 빼고는 8명 아닌가요? 교수가 일단 맞춘 것 같은데요 숫자를 맞췄을 겁니다 빠진 캐릭터는 없고요 저기 어디지 어디? 저기 고고학 교수만 원래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뀌었고 고고학자만 그래서 여자가 성비가 조금 더 올라간 거죠? 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남자만 잔뜩 나오니까 훨씬 칙칙해지니까 뻔했어요 남자만 잔뜩은 아니지 그래도 성비가 조금 여성이 불균행해지는데 그게 성비를 4대4 정도로 맞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도 영화도 보면 고고학자가 폭주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걸을 하나 끼고 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바뀌었구나 성비는 맞는데 얘가 대사가 적으니까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영화에서는 데이빌리 스미스가 존 올드반 역이었는데 기가 막힌 연기를 보여주죠 진짜 사람을 말로써 완전히 긴장시켰다가 풀었다가 긴장시켰다가 풀었다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번에 그 역을 누가 했죠? 그 존 역을? 우리가 본 거하고 좀 다르죠? 네 굳이 아니요 존은 같았어요 소개를 좀 해 주십시다 존 역의 누구누구 존 역이 세 분의 배웁니다 세 분이 존 역할을 지금 근데 이렇게 트리플 캐스팅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2월달까지더라고요 아무리 석 달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적인 유희로 가득 찬 이런 공연들은 밀도가 좀 있어야 돼서 정말 한 배우가 온캐스트로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언어 선택이 탁월하시네요 지적인 유희가 가득한 이런 연극들 아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죠? 재미없다고 그랬죠? 좋아요 좋아요 일단 존 올드맨은 누구누구였죠? 존 올드맨은 문종원이라는 배우와 박해수 우리는 박해수 걸 봤죠? 저도 박해수 배우 공연을 봤고요 얘기를 하자면 저랑 평론가님이랑 부장님은 어제 공연을 보고 박해수 공연을 봤고 화요일 공연을 봤고 네 저는 화요일 공연을 본 겁니다 가득했으러 온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현수 씨도 존 올드맨은 네 존 올드맨입니다 근데 이 여현수 씨가 여러분들 번지점프를 하다 기억하시죠? 거기서 사실상 데뷰를 한 그런 배우고 최근까지 좋은 연기들을 좀 보여줬죠 TV하고 영화에서 네 맞아요 박해수 씨는 그리고 뮤지컬도 많이 했었죠? 박해수 배우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삼천 그리고 더코러스 난 왜 이걸 알았냐면 이분이 뮤지컬에 나왔던 그런 기억들도 났지만 영웅도 하셨네요 무엇보다 이분을 따라서 앞에서 빠순님들께서 계속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 봤어요 공연장에서 그거는 뮤지컬 팬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사실 근데 보니까 박해수 씨를 계속 찍더라고요 뮤지컬 배우 지금 비하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뮤지컬 팬들을 좀 비하했죠 팬들이 잘못된 공연 관람 문화를 비판한 거죠 형님들 엑소 팬들 못 만나봤구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엑소 팬들이 제 딸이에요 제 큰 딸의 엑소 팬이에요 엑소 팬들은 포토골도 그냥 무너뜨려요 대단해 요즘에는 그래서 뮤지컬계에서 나온 말이 관객들이 공연을 보는데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관크라 그런대요 관크 관객 크리... 잠깐만요 관객 크랙터?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러분 관객 크랙커? 몰라요 제 영어 짧아요 어쨌든 관크라고 한대요 그래서 핸드폰 벨이 울린다거나 그리고 불빛이 온다거나 비웃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개 소개 계속합시다 짤렸어 심리학 교수가 나오죠 윌 그루버고요 이름은 여기 윌 그루버 네 윌 그루버 두 분의 배우님이 나오세요 가장 나이 많은 교수 역할 네 윌 그루버 네 김재건 이분은 정말 전설의 스타거든요 영국계에서는 공연기장 배우시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최용민 배우님 이분도 여러분 TV나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도 꽤 보신 분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분이 한양대학교 그 최 최영인 교수님 동생이기도 하십니까 최 형인 교수 최형인 교수님의 친동생 아 그래서 최영인 교수님께서 데뷔를 시킨 네 한양레퍼토리 네 그렇구나 그럼 넘어갈게요 또 인류학 교수 어 인류학자 인류학 교수는 인류학이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인류학 아 나 이래가지고 나 캐스팅 인류학 교수는 또 이대현 씨하고 세 분이세요 트리플인데 이대현 배우님 이원종 배우님 그리고 손종학 배우님 네 이 세 분 다 연기로서는 거의 지종급이에요 네 그렇죠 대학노예에서는 뭐 아무튼 반여를 오른 배우들입니다 그렇죠 이대현 씨는 얼마 전에 대통령 저격하는 드라마에 나와서 비서실장으로 네 네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원종 씨도 비밀의 분이었던가요 사극에서 국제관 연기를 선보이고 특별히 이번에는 배우 겸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분이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제작자이기도 그리고 이제 손종학 씨도 상당히 좋은 연기들 많이 네 뭐 대학노예을 대표하는 공연물에는 거의 요새 얼굴 다 비친다고 보고요 저는 손종학 씨 연기를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한 20명 소개해야 돼요 그 저 누구야 늙은 부부야 늙은 부부야 늙은 부부야 네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웠던 네 드디어 나옵니다 이디스 역할인데 트리플이에요 네 저희의 로망이었죠 로망 로망 서희숙 네 선배님 이분의 무대에서 연기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푼수가 아닙니다 정말 카리스마 있고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그런 연기를 하시는데 네 이 미술사 교수가 사실은 그 약간 종교 현황이고 네 나중에 올드만 교수하고도 제일 부딪히는 그 고백에 그렇죠 그 역할을 하죠 하이라이트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김효숙 씨 이주아 이주아 씨 저희가 이주아 선배님 거를 저희는 이주아 씨 걸 봤어요 서희숙 선배님 거를 대표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 교수 정규수 씨 이분은 품바로 유명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설적인 배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선 영화에서 관상에 나왔어요 관상에서도 나왔고요 한성식 한성식 씨는 뮤지컬도 잘하고 장르를 넘나들면서 잘하시는 배우입니다 이분도 그렇습니다 더블캐스팅이었고 그 다음에 고고학 교수 린다 린다 폭주족 원래 남자 역할이었는데 여자로 바뀐 네 바뀐 거죠 조경숙 배우님이랑 이영숙 배우님 우리가 이영숙 씨 걸 봤죠 이분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이영숙 씨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연기도 잘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소개해줘 네 나하고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맨스를 이끌어가는 샌디 샌디 존하고 사랑이 올드만 교수 짝사랑 네 사랑하는 샌디라는 역할의 이주연 애프터스쿨 멤버예요 애프터스쿨의 주연이에요 네 이주연 씨 우리는 이주연 씨의 연기를 보러 가고 싶었어요 저는 봤습니다 박진아 우리가 박진아 씨끌 봤죠 네네 그리고 강하람 샘이 여기도 트리플을 게스틱이고요 네 트리플이고 그리고 아트 아트라는 여기 학생이 나와요 그 린다 폭주의 교수 네 폭주족 교수의 애인 제자 제자이자 애인 애인입니다 애제자구나 정구민 오근욱 백철민 배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일꾼 역할 일꾼의 전민정 그리고 전민정 씨 굉장히 이뻤어요 네네 연기도 괜찮게 하더라고요 일꾼인데 대사랑을 많이 주고 싶었는가 보죠 차라리 저는 이분한테 대사랑을 많이 아하하하하하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관웅 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퀘스트가 끝났는데 배우만 읊어도 너무 대작이에요 네 소극장에서 이만한 배우들 꼬리 구호하기가 어렵죠 소극장 이거 한 중국장 정도 되지 않아요? 중국장 사이즈에서 가도 되는데 이게 좀 밀도가 있는 이게 소극장이에요? 1, 2층인데 제가 이제 소극장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은 300석까지 미만 300석 미만이 법으로 따지는 소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장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80석짜리 이런 쪽은 그냥 소극장 규모에도 못 들어가요 최소극장 그냥 실험극장 뭐 이런 이 정도로 봐야 되고 중극장이라고 하면 보통 400석 이상 700석 정도 되는 미만 그럼 소극장이 맞네요 네 소극장이 맞습니다 1, 2층에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사실 아루코 예술극장이 699석이에요 700석이 안 돼 그래서 거기를 대극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는 800석 이상 1000석 정도 규모가 돼야 대극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소극장이었어요? 네 작품 들어가기 전에 공연 환경은 공연장 환경은 괜찮던데 관객을 그런데 배려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건 네 네 한 사람이 느껴보면 다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무대는 너무 좋아 무대는 높이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깊이도 있고 네 네 소극장에서 그만한 깊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소리 전달도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을 때 배려를 많이 한 거라고 느껴졌는데 문제는 객석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쉬어가는 숨구멍이 하나도 없이 일렬로 다 배치한 바람에 그러면 안 돼 나는 사실은 내가 극장 지을 때도 가운데 뚫어놨다고 거기 너무 아까운 공간이지 가운데라고 하는 게 말씀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늦게 오면 전부 다 일어나야 되는 네 네 그거는 그리고 가격이 수명이 넘게 일어나야 돼요? 간격이 이렇게 넓으면 먼저 얹은 관객한테 피 안 끼쳐 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의자가 내가 너무 잘하는 게 극장을 몇 개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의자는 경기장용 의자예요 그래서 경기장용 의자는 사실은 엉덩이가 좀 좁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냐고 저도 야구장 온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극장용 의자를 놔야 돼 사실은 유니플렉스죠 접히거나 펼치지 않더라도 극장용 의자를 놔야 되는데 근데 소극장은 또 그걸 다 맞추기에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사고를 전향해서 이런 좋은 바꾸어서 이런 좋은 작품을 조금 안락한 환경에서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5만 원 비용도 많이 받잖아요 비용은 5만 원씩이나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사의 입장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좀 기계 안 다루더라도 극장은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너무 허접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큰 사람이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네 저 너무 힘들었어요 소극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뷰인데 사실 소극장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게 있기 때문에 무릎 이상만 보이면 뷰가 좋다고 평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허리 이상 허리 이상밖에 안 보였어 좀 뷰가 좋아도 나같이 키가 좀 큰 편도 허리 이상밖에 안 보였고 성화 씨 자리 앞에 남자분이 앉아있어가지고 거의 성화 씨는 진짜 가슴 이상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회사원 단체가 와가지고 다 남자분들이 쫙 앉으니까 저는 아니 얼굴이 안 보여서 사이사이 막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왼쪽 대사할 때는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 대사할 때니까 반반씩 봤어요 저는 저 앞에 다 작은 분만 계셔서 저는 잘 봤습니다 정말 이번 연극에 정말 수혜자세요 네 네 가장 정중앙에서 봤고요 또 대학로 유니플렉스 객석 좀 신경 써주세요 신경 써주세요 부탁드려요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문제제기를 하면 객석은 교체하기 쉽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좋은 작품 갖다가 그런 의자 문제로 시비 걸고 이런 것도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학로에 뜯어 고쳐야 할 소극장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운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실은 해와동 1번지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연극 얘기를 좀 해봐 우리요 솔직히 저는 불만이 많아요 영화를 연극으로 만들면서 성공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작품은 예를 들어서 무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어요 무대는 여러모로 입체적으로 배우들을 움직일 수 있게 배려를 했고 그리고 상징적인 소품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 진짜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좀 구석구석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게 또 불쩍하거든요 현장에서 입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배려 이게 사실은 연출적인 그런 실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캐릭터가 정말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트리플 캐스팅이 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연습 과정에서 오는 충분하게 녹아들지 못하는 서로가 같이 호흡을 얼마나 맞춰봤을까 그런 게 문제면 공연이 내년 1월까지잖아요 2월까지 내년은 2월쯤 보면 많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조합이 딱 세 팀이라면 세 팀이 고정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섞이기 때문에 그게 팀이 몇 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정도의 조합이면요 경우의 수가 3회 몇 승이야? 3회 6승이 있는 거야 격마 티켓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두가 제대로 한 번 딱 맞추는 그런 연습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렇게 바쁜 배우들이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호흡을 망치겠네 호흡을 망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아직 좀 아쉬움이 있다 지금은 그러면 2월 넘어서 보시면 되겠네 2월? 이왕이면 호흡 잘 맞는 공연을 보는 게 좋잖아요 아니 아무튼 이렇게 조합이 계속 되더라도 계속 농리가 가겠죠 무대에서 다 호흡이 맞아떨어지겠죠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에서 희곡이 된 것에 대한 큰 불만은 없어요 다만 이게 어차피 외국 얘기이기 때문에 번역극적인 느낌 그게 그냥 가시지 않고 있다는 그건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잘 어느 정도 평균 수준 이상은 되게끔 희곡은 다듬어 줬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나 하자면 이 희곡은 아까 우리 김현 대표가 말했듯이 지적 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평범한 얘기야 이거 고등학생 수준도 안 돼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나처럼 좀 또 이 친구도 신학을 전공했고 그러면 우리들을 좀 더 감동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접근이나 이론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화보다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더라 근데 그게 또 내가 약간 반론을 하면 평론가님은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적 수준이 조금 높은 신 분이잖아요 확신합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많이 배우셨고 두 분 인정합니다 가방끝도 기시고 어쨌든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도 석사시니까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연극은 또 영화랑 다르게 영화 같은 경우는 자막이 있고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지만 연극 같은 경우는 오로지 배우의 동작이랑 이 대사 하나로 전달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해서 귀로 들어가서 이해시키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인터스테란은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교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하고 최고 전문가라고 저부하는 사실은 종신교수들이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학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종신교수가 되려면 실력이 꽤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대충 안 된다고 그런 그게 정교수 개념이거든 미국에서도 정교수 올라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다들 오래 있어 상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말을 하는데 너무 허접하잖아 교수다운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 교수의 교수들이 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저렴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방법을 만들든지 자막을 흘려주든지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영화랑 연극이랑 표현의 차이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화는 어쨌든 진지한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원샷 딱 잡아주고 줌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표정으로 다 개길 수가 있는데 연극은 좀 과장된 액션이 아니면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잖아 상황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연극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이 좀 뭐랄까 게을렀거나 혹은 원작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뺐거나 뺐거나 혹은 대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의로 걷어냈거나 그런 건데 그것이 아쉽더라고 오히려 저는 대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딱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나중에 연극은 1시간 40분에 마무리를 지어놨잖아요 러닝타임이 그 안에 모으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죠 중구 난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취약하고 줄이고 그런 게 있어서 저는 2막을 했어야 된다고 보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인터미션을 두더라도 인터미션 두고 너무 길게 하지 마 이제 연극 나 너무 싫어 욕심 욕심 연극 인터미션 하지 마요 중간에 맛있는 거 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리면 그냥 1시간 40분 딱 비포니 딱 적당해 인터미션 할 때 삼겹살 이런 거 주면 좀 관객도 많이 늘지 않을까요 근데 유니플렉스 같은 그런 좌석이 있으면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살 하라고 지내도 진짜 안 가 힘들고요 아니 거기서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이거 너무 그렇잖아 그리고 저희 같은 제작기획사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치열함이 더 무대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게 조금 부족해 보인다 김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간만에 대학로에서 역시 영화도 먼저 보고 봤는데 희곡이 갖는 힘이 딱 보이는 공연이어서 여타의 어느 공연보다도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조합들은 지금 보신 조합들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최고의 조합을 봤어요 최고의 조합을 미세한 떨림까지 잘 공연 초기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따져봅시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서희숙 배우 네 네 그리고 또 이대현 배우 이대현 배우 또 그리고 김대건 저기 배우 김대건? 네 김대건? 김대건? 김대건 배우 김대건 배우 아닙니다 김재건 배우 네 김재건 배우님 그리고 그리고 이대현 배우님 이완종 네 이대현 배우님하고 서희숙 배우 그리고 그리고 샌디는 이주연 정규수 배우 정규수 애프터스쿨의 이주연 입이 찢어지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린다는 누가 하셨어요? 린다는 조경숙 씨 우리랑 완전 반대로 네 네 네 조경숙 씨도 잘하는 배우잖아요 네 네 아주 그 역할을 도발적으로 느낌도 살리면서 욕쟁유스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오셔서 재미있게 아무튼 집중해서 봤습니다 네 참 부러워 네 네 그리고 뷰도 너무 좋아서 저는 참고하시기를 네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대한민국 수작 같아요 오굴하네 갑자기 네 화요일날 보고 싶었어요 네 캐스팅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잘 정보는 모르고 왔고요 현장에서 제가 알게 됐고 아무튼 이학을 다시 돌아가면 요 근래 본 하반기 공연 중에는 그 희곡의 정교함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치면 대학로에서 그냥 뭐 세 손가락 거의 뭐 손가락 안에 꼽는 우수작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건의 성물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한두 작품 빼놓은 겁니다 공연이 정말 배우가 중요한 게 제가 며칠 전에 리 왜 이래 리타겔드리 레베카 레베카를 엄기준 캐스트 그리고 낮에 민영기 캐스트 지금 엄기준 팬들이 듣고 있는데 엄기준 팬들도 듣고 있다고 두 분 다 너무 잘하셨어요 저 엄기준 씨 좋아해요 왜요 근데 두 분 다 너무 좋았는데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뮤지컬 색깔이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정말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랑 하나는 자꾸 마이크 올리지 마요 얼굴을 못 보겠어 안 보이니까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제가 보정하면 돼요 그냥 자꾸 얼굴 가리지 마요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하나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처럼 조금 재밌어지고 배우의 힘이 다르구나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캐스트가 달랐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온 그 느낌이 되게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영기 씨 버전만 본다면서요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민영기 배우님을 너무 좋아해요 송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 공연요 저는 영화를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기대감이 좀 너무 많이 컸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희숙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못 봐서의 안타까움도 조금 컸었고 그리고 자리도 공연도 이제 전체가 이렇게 시야가 눈에 확 들어와야지 다른 배우의 디테일도 보고 하는데 제가 반씩 반씩 나눠서 보다 보니까 그 답답함에 짜증나더라고 모든 것들이 조금 안 받쳐뒀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 중간중간 연기라던가 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고 또 영어로 이거를 보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미묘 그 묘한 어떤 색다른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만사천 살 산 사람이 외모는 더 젊고 젊고 그리고 한 80세 되신 분들은 늙었지만 어떻게 보면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아니다 아들벌이지 아들도 아니야 아니죠 저 후손이라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다른 그건데 높임말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존댓말을 존댓말을 하게 되잖아요 한국의 정서상 근데 그게 되게 묘한 감정으로 전 다가오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연출했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존댓말을 쓰게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샌디 정도 자기랑 러브라인 되어 있는 샌디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아들로 밝혀지는 그런 장면에서 반말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나이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툴을 써야 되는데 순간순간에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반말들이 좀 나오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근데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도요 저도요 글쎄요 애초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명하고 깔끔하게 정보들을 전달해 줘서 관객들하고 지적인 어떤 한판 대결을 펼쳐야 되는 건데 너무 모호하게 정보들을 안 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관객들이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중에 반전 씬에서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거를 연극적으로 연출하기가 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은 그런 연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지 이걸 아무나 연출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최용훈 씨 같은 정도의 거장이라면 대중 연극 문외한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쨌든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영화처럼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시선 어쨌든 사람 시선이 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연극을 보니까 왼쪽도 봐야 되고 오른쪽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영화처럼 딱 몰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중간중간에 관객들 반응이나 호응 이런 걸 유도하려면 유머코드 이런 게 들어갔어야 들어가야죠 그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있다 보니까 반전이 망가지는 거죠 번거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이 안 되겠어 제가 마지막 씬에 보면 존 아들이 문가에 이렇게 엿보잖아요 딱 그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음향효과나 조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 사람이 딱 문가 뒤에 서 있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쿡쿡쿡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연출이 하드웨어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실제로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잡아줄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학교 2년 선배고 최용은 대학과 과 선배예요 형님 학교 너무 많이 파셔요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이 얘기를 세게 하다 보면 불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과감하게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배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안타깝더라고요 연극의 좋은 점이 근데 연극의 좋은 점이 연극은 자꾸 바꿔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관객들이 그 중요 부분의 웃음이 터지면 연출이 또 손 좋고 하면서 항상 항상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느꼈을 거예요 우리보다 배우들이 먼저 느끼니까 그거 혹은 작품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저는 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얘기하면 문혜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참사요 대참사 대참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혜아님이 일부 굉장히 부드러운 분도 계신데 전체적으로 감정 과잉 이었어요 그게 흐름을 망쳤어요 그래서 반전해서 사람들이 웃어버리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씨발하고 졸라 이영숙 씨의 찰진 욕들 마지막 클로징 멘트 대참사 이거 다 세 개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나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 주연 배우가 주연 배우도 주인공이 정말 연기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져요 남는 거는 대참사 하나야 진짜 저는 샌디양 누구 박진아 씨 그렇죠 저희가 봤던 배우는 박진아 씨 박진아 씨 얘기 한 말 하고 싶은데 제가 싸게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세요 이거야말로 대참사다 진짜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이렇게 큰 무대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주연 주연 씨는 공짜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팬들한테 그러니까 주요하게 교수 주요 인물 군에 속한 분들의 연기 조화든지 아무튼 구력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무대를 이끌어오음에 반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다 네 그 조연 역을 맡았던 그러니까 이게 조연이에요 샌디가 주조연으로 구분하자면 샌디는 마지막에 커튼콜할 때 단독으로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큰 역할인데 맞습니다 주연이에요 주연 근데 나는 어떻게 캐스팅이 됐는지 되게 궁금한 게 여기 경력사항을 보면 연극 경력이 거의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우리가 봤던 박진아 배우만 하나 있어 하나 우연일까라는 배우 고연을 하나가 했고 다들 데뷔작이에요 제가 추측한 데는 이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 제작사의 뭐 아무튼 요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어찌 됐든 복사판이 아니 제작사의 요구들에도 레슨을 받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전 굉장히 저렴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서 잘된 배우들 많아요 신인이니까 신인이라고 아니야 봤더니 봤더니 배웠어요 연기를 이렇게 배웠는 안 배우고 그럼 올라가겠으면 설마 수준을 말하는 거지 최선 필모그래피가 없다고 무대에 못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올라갔으면 실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프로가 무대에서 실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관객무도 5만원짜리 공연인데 공연을 보고서 딱 두 개를 잘해서 연기를 잘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고 필모그래피를 반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나오자마자 찾아보자잖아요 보통 도대체 어떤 연극에 나왔길래 그런데 이걸 들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관객들한테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특정 배우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아니 저는 상처를 좀 받아도 된다고 봐요 저도요 긁어서 부스러워 날 때까지 제가 극단 생활할 때 김의성 선배나 정지정 선배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극 문외한이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충격과 공포는요 어떤 충격이냐 하면 태어나서 연극 몇 번째 보신 거세요 네 번째요 많이 보셨네요 그래도 송하 씨라고 두 번째 본 거지 그게 다 아니었어요 두 번 더 받았잖아요 다른 여자도 있으니까 배우들이 한 100분 이렇게 가까이 온갖 열성을 보이면서 연기를 하시잖아요 심지어 감정에 과잉하시면서 스토리를 쭉 끌고 오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호흡 한 번 놓친 게 그 앞에 거를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이게 거의 한 90분을 날려버리는 딱 그 장면 하나 남는 거예요 호흡만 놓친 게 아니라 감정도 없었죠 그러니까 딱 연극을 보고 나와